피부가 푸석해지는 요즘 유튜브에서 이 아이템을 봤지 뭐야. 동안에 아이콘 장나라가 사용한다는 제주 꿀세린 제주 꿀과 식물 오일이 들어간 유기농 제품이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고 28g에 5천원 바세린이랑 비슷한 가격이야. 근데 패키지는 제주도 관광샵에서 팔 것 같았어. 크기는 손바닥 3분의 이 정도로 들고 다니기 간편한 사이즈였고 은은한 아카시아 향이 나서 거부감 없이 사용하기 좋았어. 바세린보다는 묽은 제형이라 손 열감에 쉽게 녹아 얇게 바르기 좋았고 바세린의 묵직함은 싫은데 비슷한 보습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았어. 이제 얼른 겨울바람에 너덜해진 내 손톱에 영양을 넣어볼게. 확실히 바세린보다 가벼워서 건성이라면 얼굴에도 얇게 발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성이라면 전체보다는 부분만. 제주 꿀세린 피부가 예민하고 건성인 사람에게 추천할게.